여기서부터 이렇게 길을 쫙 계속 이렇게 헤헤 이렇게 찾아가는 찾아가면 이야 이거 우와 다다다 붙었어요 이거 볼까요 야 자자자자자자자 낙지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혜룡입니다. 소라. 진짜 가짜. 진짜 진짜. 우와 크다 이거. 이야 좋다. 굿이네. 이야 좋네. 이거 완전히 주먹이네. 이건 크다. 라이스 짱. 굿. 흙에 딱 파묻혔구나. 아이고 떨어졌다. 하나. 이야 이거 완전 소라. 굴 하나에 소라가 세 마리씩이나 붙어있네. 이거 보세요. 세 마리. 세 마리나 붙어있네. 어디. 이야 여기. 두 개. 이야. 여기 하나. 두 개. 세 개. 워메해. 여기 하나에요. 이렇게. 이야. 이야. 방생. 아이고. 방생. 어디. 별로 크진 않은데. 아이고. 방생. 아이고야. 쑤셨는데 막 나오네. 이런거. 작은거는 엄청 많아요. 이야. 아이고야. 아 이렇게. 이야. 엄청 많이 붙어있네요. 굿. 이야. 이런거. 이야. 뭐 살려줘도 좋아. 저희는. 이야. 이런건 뭐. 다 불 먹고 있어. 이야. 이거. 우와. 다 불 먹고 있어. 이야. 이건 크다. 그치. 이건 크네요. 아.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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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집에 가고. 이것도. 이야. 너도. 그래. 너도.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응. 집에 안 갈래?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어디. 너는. 아휴. 너. 너는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있고. 어디. 아.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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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이런거. 방생. 아. 아. 큰거 있을수도 있어요. 재미죠. 이런거. 소라길. 어. 소라길. 여러분들이. 소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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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 여기. 이렇게. 찾아가는. 찾아가면. 소라가 있지롱. 소라가 있지롱. 이건 크네. 굿. 굿. 여기도. 이거. 소라가 붙은거 봐. 이거. 이야. 완전 뻘인데. 이봐요. 소라. 소라. 여기. 여기. 보이시죠. 그죠. 소라. 소라. 이야. 이봐요. 소라. 예. 좀 더 큰거 나는데. 저거는. 방생하고. 나중에. 어. 커요? 우와. 야. 이건 크다. 오케이. 이야. 크다 이거. 크다. 크다. 짱짱짱짱. 어. 이거 두개 다 커. 이야. 이거 물봐블. 이야. 보라색 물. 이야. 좋다. 크다. 어디. 굿. 오케이. 또. 여기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소라길이 있어요. 소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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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줘요 아이고 다 지금 어 잘 잤는데 예? 어 이 살려주고 살려주고 아이고 야 이거 이거 소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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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 어 근데 이거 보세요 우와 이게 뭘까 이게 소라가 여기에 다짠다닥 붙었어요 이거 볼까요 야 짜자자자자잔 야 이거 소라봐 요거 하하하 여보 이거 소라봐 예 아 대박이야 야 대박이야 어디 이어 와 굿 야 짱 예 요거 세고 와 소라 거기 허허 소라 붙었어 이렇게 와 굿 아 소라 오늘 말 주는데요 와 크다 야 크다 이야 이야 크다 주먹 야 완전 주먹 인데요 예 야 짱 예 짱짱 하지말고 짱짱 하지 말고 그거나 잘 보래요 아 나 미치겠어요 짱짱 하지 말고 짱짱짱 하지 말고 예 소라 하나 잘 보래요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소라 아이고 이거 소라지 이건 예 이봐요 소라지요 이제 낙지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다 졌겠는데 빨리 잡아야 되는데 여기 여기 여기도 여기도 있었는데 여기도 있고 여봐 여기보세요 여기도 있었는데 야 여보세요 효율아 와 한번에 와 너는 집에 가고 야 나이스 그거 짱짱짱 야 이거 굿이네 굿 나이스 와 이러면 예 이러면 살려주고요 어디서 살려주니까 야 야 야 하하 하하 야 야 야 이거 이거 진짜 야 이건 진짜 주먹이에요 와 아 굿이에요 아 야 좋다 아 소라 대박 축하합니다 오늘 헤르보부 많이많이 사랑해주시고 네네 저기 동영상 재미있는 동영상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이렇게 할게요 저희 헤르보부 많이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